어? 저거 그냥 조급해가지고 금방 좀 안 잡힌다 보면 딴사들도 안 잡은 것도 아니고 딴사도 잡고 있는데 그냥 애도 잡는데 그냥 진짜 다행히 끊기게 못 입고 그냥 안 잡혀? 지가 잡을 줄 모르고 안 잡히는거지 뭐할 짓이 길거리 기름감을 없애고 애기같다 저기같다 시가만 타보는데 researched 샤은 여기 봐봐. 여기 좋잖아. 뭐가 좋아 그게. 뱀 나올 분위기구만. 아 그래? 어디로 나가야 돼? 집진이야? 아 저쪽으로 나가는 길이구나. 그냥 공평안 가보자. 100미리로 가봤자 거기. 어딘지도 모르는데. 저 아저씨가. 잠시 후 공평안을 내놔. 이어서 공평안을 내놔. 저 왕창. 이게 김장 따야되는 판이구만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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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가 저렇게 조롱이 온다. 여기. 고추 저렇게 됐다. 아저씨 말도 보통 안된다. 당신이 물 들어오면 잡을 수 있다며. 그 아저씨 말이 맞아. 고기가 물이 따라 안 들어올 때는 고기가 안 드는 거야. 들어올 때. 들어오는 곳에서 들어온다고. 안 됐는데 내가 망동하신다고 하지만. 한번 고기가 안 되면. 아저씨가 무척 들어오니까 아줌마들 여기 잡고 그러잖아.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. 약 30% 휴가는 계속 잡히지. 아니 고기가 안 따라 들어온다니까. 따라 들어오는데 따라 들어가. 그렇더라고. 그 전문 사람들은 뭔데. 그 전문 사람들은 뭔데. 그 전문 사람들은.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어. 그러니까 고기가. 물이 막 들어와서. 만조때가 됐다니. 근데 지금 이렇게 다니는 시간에. 벌써 몇 마리는 잡았겠다 이 소리야. 아이고. 딴 데가 됐지. 고기 들어오는 데가. 다 낫지.